우리의 선생님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초빙하고 같이 강새볼 맡은 군정훈이라고 합니다. 옆으로 쿵. 앉았다 옆으로 쿵. 그렇죠. 그리고 다시 일어나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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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홀로석이야. 에이징. 집인다. 가래 나오는 줄. 나와. 내려가다가 에이징. 아 이리 오지 마요. 그렇죠. 야 이 방앗게 빈다. 하지마. 아 무서워. quota. 아무래도 언니들 오늘 안에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이 정도야. 우리 내게 하는 것 같아요. 제일 늦게 내려온 사람이 벌칙을 받는 노래에 맞춰서 춤추기 야 추운 지금도 출 수 있어. 좀 심하게 우리가 합격 줄 때까지 내가 벌칙 의상을 준비했다고. 그거 입고 야간에 한번 타기. 그래. 사람들 많은 데서 그래. 고. . 와! 내가 힘들다. 와. Yeah. 졸aha아 아 언제 나와 얘? 아이고 얘 도망친거 아니야? 여기가 스키장이고 드라마 찍으시나?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? 뭐가 괜찮았더래 스킬을 가면 무릎이 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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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주 sur는 싸움말이 스킬을 가면 무릎에rac mouvement 수험 절대로 중요하게 Vouskm方向에 내 것이